사실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임팩트 때 이 헤드 페이스가 굉장히 열려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스를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이뤄져야 하는 게 헤드의 회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헤드의 회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헤드 끝이 열려서 들어오다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닫아지는 과정에서 임팩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퀘어로 임팩트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건데 사실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렇게 회전이 되질 못하고 계속 이렇게 열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도 사실 우리가 골프를 처음 칠 때 팔은 쓰면 안 되고 몸을 많이 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팔의 역할을 잘 못했을 때 대부분 열려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이 팔의 힘이 너무 세시거나 또는 이 손목 전완근 쪽이 너무 뻣뻣하신 분들 여성분들 중에도 진짜 막 힘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시지만 되게 이 전완근에는 힘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끌고 오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헤드가 열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헤드를 잘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슬라이스 구질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헤드를 잘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아웃... 이 아이언을 칠 때는 손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운블로로 임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임팩트 때 이렇게 핸드 퍼스트 되는 느낌으로 맞았을 때 좋은 샷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손이 먼저 이렇게 앞에서 눌려 맞게 되면 거의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드라이버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슬라이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예 반대로 임팩트 때의 느낌이 헤드 퍼스트가 돼야 돼요. 헤드 퍼스트! 네. 제가 그냥 헤드 퍼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아이언은 핸드 퍼스트지만 지금 드라이버는 더 헤드 퍼스트 되는 느낌으로 이런 분들은 아예 반대로 하셔야지 더 빨리 교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딱 이미지만 그려도 헤드 퍼스트는 어때요? 손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맞으면 드라이버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헤드 퍼스트! 이렇게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는 느낌으로 헤드가 손을 추월해서 맞는 느낌으로 이렇게 임팩이 돼야만 슬라이스 구질을 더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코킹이 뒤에서 더 빠르게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 퍼스트가 되는 느낌으로 헤드 퍼스트가 된다면 사실 드라이버가 좀 더 상향 타격이 되고 그리고 헤드가 당연히 회전이 되기 때문에 구질도 개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헤드 퍼스트가 되는 느낌으로 임팩을 하려면 좀 더 릴리즈 포인트를 빠르게 가져가주는 게 중요해요. 이 클럽이 또 아이언이나 다른 클럽보다 더 길기 때문에 릴리즈 포인트를 빠르게 가져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오른 허리 정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서 계속 손이 리드되는 게 아니라 손은 약간 멈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멈추는 느낌으로 약간 몸 안에 두고 여기에서 헤드가 이런 식으로 보내져야 돼요.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뭔가 탁 탕 이렇게 풀려지는 풀리는 느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약간 저는 연습할 때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뭔가 리듬을 갖고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또 좋은 연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에서 풀려지는 이미지를 그리려면 지금처럼 손은 이렇게 몸 안에 두고 헤드가 탕 탕 뒤에서 이렇게 풀려지는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손이 계속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두 번 정도 탕 탕 풀어주고 자 그 스피드로 이렇게 헤드를 보내주게 되면 확실하게 헤드가 이렇게 좀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처음 해보신 분들은 뭔가 그러면 약간 캐스팅 되는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캐스팅 되는 느낌 또는 너무 막 훅이 나서 감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슬라이스 이건 지금 슬라이스 레슨이잖아요. 그런데 슬라이스 심한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오른쪽 허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릴리즈 포인트를 빠르게 가져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냥 정말 훅이 날 것 같은 느낌으로 최대한 이렇게 빠르게 탕탕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올라가서 허리 높이에서 풀어줄게요. 그런데 사실 연습 동작만 봐도 안 열릴 것 같거든요. 아니 그냥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골퍼분들은 이 탕탕 좀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페이스에 대한 느낌을 훨씬 더 잘 받을 것 같아요. 허리 정도의 높이에서 이제 손목을 풀어주고 헤드를 먼저 보낸다는 느낌으로 요즘 유행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외치면서 하면 사실 이 이미지 자체가 계속 우리가 코킹을 끌고 왔을 때 드라이버는 좋은 샷이 나오기보다 오히려 더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분들은 반대로 뒤에서 손은 멈춰놓고 헤드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 뭔가 헤드 끝에 이 헤드와 샤프트 이 시작 쪽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탄성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그 스피드로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멈춰보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끌고 오시거나 또는 헤드가 계속 열려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당기는 느낌 그리고 붙잡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 끝에 우리가 힘을 전달을 하면서 이 헤드를 회전시키는 이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리듬을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신다면 오히려 이 슬라이스 구질을 또 드로우로도 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슬라이스라는 게 근데 뭐 회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유창훈님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클럽을 던지는 타이밍이 궁금해요. 오른 무릎쯤에서 던지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봐주셨어요. 그게 정말 오른 무릎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던지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오른 무릎에서 지금 던지고 계신데 좀 열려 맞는 것 같다. 만약에 슬라이스가 좀 난다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던지는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헤드가 정면으로 왔을 때 던지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어요. 그래서 가장 사실 저는 좋은 게 우리가 탑에서 그냥 헤드를 이렇게 던졌어요. 공쪽으로 그랬을 때 그냥 피니쉬까지 한 번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너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나눠서 생각했더니 여기까지는 끌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 위치에서부터 뭔가 던져야 돼. 사실 이거를 되게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은 내 생각보다 만약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좀 열리는 미스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 조금은 오른 허리에서 또는 아예 그냥 탑에서 좀 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탕탕 풀어치는 이 릴리즈 포인트를 좀 빠르게 가져가 주시면 오히려 좀 거리도 늘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